쟤 시작된다 양파리 So this is love We did it So this is love We did it We did it We did it Hi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해 맞아 반갑 반갑습니다 나 너무 이런 라이브 안에서 팬들한테 혼났어 진짜 나도 라이브는 안 한지 오래됐는데 맞아 그치 라이브 뭔가 하고싶었지 제가 오늘 갑자기 딴소리 제가 오늘 저의 메이크업 디테일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큐빅을 이렇게까지 많이 붙일 수 있나? 콧대가 되게 높아 보여요 그게 뭔가 노하우인가요? 어때 높아 보여? 언니의 높은 콧대를 지금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큐빅을 그냥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박았어요 이게 예뻐요 언니 지금 뭔가 그거 같아요 그 자체 필터 아니에요? 아 그 이런 어? 만만치 않으신데요? 아 저 저도 그런 걸 했어요 반짝반짝하게 반짝 오 여기 여기 포인트 있고 저 이렇게까지 포인트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아셨군 맹쌤 작품입니다 헤어는 이렇게 포니테일을 했고요 지금 리본은 없어졌네요 네 오늘 생각보다 일단 시작할 때 너무 낮이어서 놀랐고 그리고 바람이 진짜 세서 놀랐고 아무리 세게 해도 땀이 안 나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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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미친듯이 꽝꽝꽝해도 땀이 안 나는 거지 미친듯이 꽝꽝꽝 이렇게 했거든 그냥 이렇게 콧꽂는 게 아니라 콧꽂었어 그래도 땀이 안 나던데 뽀송합니다 아주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 코첼라랑 맞아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뒤에 막 와 하이드파크를 헤드라인 하려고 진짜 막 이랬거든 나도 진짜 막 엄청 영광이었어 이걸 반대 손 해봐 왜 이렇게 앞이 잘 맞아 경고나게 그냥 앉아있어줘 스피 베이베이 진짜 웃기네 거기서 너무 웃겨 재밌어 거기 재밌어 거기 응 지금 제일 머리가 검은 사람과 제일 머리가 밝은 사람에 만나는 것 같아 네 조합이야 네 블랙 앤 화이트네 필터 같은 거 있나? 재밌게 이거야? 몰라 나도 인스타 라이븐 나도 잘 몰라서 어 있네 어 야 파이어 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파이어 비우워 온도도씨 온도도씨 I love the sea I love the sea 예쁜 필터가 많네? 이상한 게 많을 줄 안 어머 이거 화장을 자체 화장 더 했어 스모키 나만 볼게 뭐야 나도 하고 싶어 재밌는 건 없네? 좀 웃긴 거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 누가 우리를 그려준다며 착각 이게 웃긴 거 같아 왜 자체적으로 웃긴 필터로 만들어? 이거 재밌을 거 같은데? 오 멋있어 나 뭔가 마법상 뭔가 어울려 런던 너무 좋아 그치? 나도 좋아 언니 나 왜 블러처리 됐어? 주인공은 나야 나 지금 자체에 블러처리 된 거 맞지? 나 지금 섭섭해 나 왜 섭섭해? 어로라 엘센 어로라 엘센 어로라 재밌는 거 없네 엘센 어로라